피아노와 태블릿을 연결하고 갤럭지 밴드라는 앱으로 간단한 음악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듬 비트를 녹음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악기를 입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갤럭지 밴드 안에 자기가 원하는 음색이 없을 경우 외부에 있는 음색의 소리를 꺼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베이스 악기를 입력합니다. 아침 극이 입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최종적으로 피아노를 녹음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최종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